자기. 응. 그래. 회사 말고 밖에서 하자. 매사에 시비를 거는 거야. 잠깐만. 나 커피 좀 주문하고 올게. 나 배고파. 그럼 밥 먹으러 갈까요? 오늘은 뭐가 땡겨요? 몰라. 응? 모르겠다고. 모르겠다니. 평소에 자기는. 오늘은 파스타로 가자. 오늘은 칼국수. 오늘은 빵지술래다. 이런 카리스마 있는 여성이었는데. 파스타 먹으러 갈까요? 속보대껴. 그럼 칼칼한 칼국수? 거기 너무 맵잖아. 아 너무 맵지. 근데 매워서 좋다면서요. 오늘은 별로라고. 아 오늘. 오늘은 그럼 뭐. 그거 안 먹고 싶어. 아직. 메뉴 얘기 안 했는데. 오늘은 그럼. 술 한잔 어때요? 아니. 그. 밥을 먹자고 했잖아. 아. 정말. 짜증 난다. 아. 안 하던 거 하려니까 어색해 죽겠네. 우리 일단 나가요. 아니 나가긴 어딜 가. 지금 정하고 가야지. 아니. 아니 가긴 어딜 가. 가자. 아 좋아. 맛있게들 먹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거봐. 여기 항상 좋아한다니까 좋아할 줄 알았어요. 오늘은 여기도 별로 안 오고 싶었거든. 뭐 일단 왔으니까 먹는다 내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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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혹시 무슨 일 있어요? 어제부터 조금 이상한 것 같길래. 혹시 지석이가. 지석이가 뭐. 지석이가 또 사고쳤냐고. 아니 그런게 아니라 그게 아니긴 우리 지석이는 맨날 사고만 치는 줄 알아? 왜 내 동생을 나쁜 놈 만들어? 미안해요 내가 지석이 얘기 넘겨짚어서 진짜 미안해요 근데 난 왜 자꾸 자기가 나 일부러 화나게 하려고 무리하는 것 같죠? 내가 뭘 어쨌다고? 나 화장실 좀 갔다 올게